이명 그룹 부회장 이명준 몸의 CEO 1위에 올랐고 몸이면 몸, 얼굴이면 얼굴 숯불이면 숯불 여자들이 숨도 못댜게 한다고? 눈부시지 않나? 햇빛이요? 아니, 나한테서 나오는 허구야 훈련이 오해집니다 오해 업무 시간에 택배업소나 들락거리는 게 말이니 기업 이미지 생각 안 하시니 네 다음 스케줄 오늘은 일찍 들어가셔서 좀 쉬시는 게 어때요? 그럴까 전문님 계속 일할 수 있는 거 맞죠? 지금 당장 조전문님 책상이랑 짓기 다 빼주세요 회장님께서 두 번쾌해주시는 거 봤어요? 꿈꿔세요 난 멋져 훈훈하지 않니까 그치, 그치 미워졌어 미워졌어 나 멋지게 나 멋지게 나 멋지게 뭐야? 진화 거울 오, 오, 예뻐 대사님이 기다리십니다 김수, 나 지금 안 돼 완벽하십니다 가시죠